아 이거 너무 기염둥이잖아 유튜브 여러분 오랜만 자 첫 맵치 저는 잔바리처럼 멀리 안 갑니다 아쉽다 쟤 왜이렇게 빨라 안녕 어 잠깐만 총총총총 탄탄창 아 탄창 아쉽 아쉽 자 다시 가보자 두번째 맵 첫번째 맵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던걸로 아 나 일단 이 동선이 제일 싫어 학교도 밀배도 아닌 이 애매한 동선 나는 저기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 잘 안온단 말이야 오오 아무도 없어? 두명? 두명이 어디야? 어디 갈건데 이동? 이동? 여기? 아 총총총총총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아니 소리 왜이렇게 커 고고비나 먹으러 가자 호잇 쩌 세울거 같은데? 요즘 애들 잘해 세울거야? 너 세우면 죽어? 렛 어 진짜 개복 쏜다 어 어 얘 친구는 뭐야?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한걸로 하자 상대도 굉장한 구수였지만 제가 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 진짜 개복 쏜다 박혀있는거 맞네 아 내가 여기서 친구 여기 싸우면 안돼 주변에서 샷 날라올거야 아이 친구들 저 귀여운 친구인데 아이 뭐야 어 보급이다 아 와 이거 먹고 올라오면 살 수 있냐 이거 에헤이 아 여기 올라와신다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총이 가깝게 느껴지지 아 엄마 이거 어디야 뭐야 엠페러님은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관전보고 뭐야 와 여기 이런 고위성 아깝다 애들 죽었네 다음 다음 아하 다리 건너야되는데 괜찮나 내가 대신 타고 가야겠다 이거 아어머 어떡해 아니 얘 3쪽까지 있는데 아 요즘 이래서 판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와 와 와 근데 이 친구 100점을 깼는데 아 오늘 100을 안하겠다 어떡해 비다오실까지 아 아 4P90에다가 근데 심지어 P90에다가 누구 쌌나봐 나한테 쏜거 뭐지 아 групп 아 機쇼 꺼 앗 앗 아 라스트, 라스트 슬프다 와아 아 근데 너무 지시간대 너무 말랑하다 애들 너무 못하니까 재미없다 얘 내 모습 오히려 안보여주면 안 박는다? 무서워서? 서클 벗겨지는건 변수인데 이건 뭐고, 아니 잠깐만 아 꼭대기 있다 하아 근데 이것도 헬로 난 진짜 해우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해우소 들어 무조건 깰걸? 가급적이 더 와 애들 엄청 많이 받겠다 개떡상 오게? 오게? 뭐야? 슬프트는 여기까지 오나? 어머나 미안해라 아 근데 드라고 너무 사기야 이거 좀 샷건 넌프할 때가 드라고 넌프하지 마세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아 나 진짜 드라고 진짜 개사기다 그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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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쏘고 싶은데 아까워 아 어떡해 귀염둥이 귀염둥이 치킨 어떻게 못 먹어요 여러분 어 어 아까 어디서 오면 곤란한거야? 어 잠깐만 끼야! 바퀴가 없어서 잘 안굴러가요 끼야! 여긴 아무도 없 없을만이 나네 이 돌에 있나? 어머나? 이게 바로 비구고 판대기가 말랑하니까 가능한겁니다 여러분 얍 근데 얘도 보고바나 어 헬로 아우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 너 보고 먹게? 안돼 어 불이야 아 AR로 아 그냥 AR로 할걸 셋 둘 하나 아 쟤도 수리탄 있을텐데 둘 뭐야 뭐 어디 튕겨 연막 척 척 척 허어 블루존 삥하라 아 아 내 눈 변순데 어 하 하 조끼 아 이거 너무 쉬워 기염둥이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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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너무 멍청해서 치킨 줬어 여러분 아 아 이게 왜 아 나 나간 줄 알았어 아무 음식이길래 아 아 근데 너무 재미없게 먹는 치킨이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음판에 먹으면 되지 맞잖아 정말 사람이 한 명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진짜 하나 둘 셋 코트샷 이렇게만 더 하면 돼 쏘지마스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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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치솔 보고지 진짜 어디 치솔 보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